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황금토끼님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극우 채널에서 이화영과 아내본에 대해서 악마화하는구나. 지금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보면 이화영 지사 부인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검찰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검찰이 밀리면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조금 있다가 진짜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해봐요. 이 상황에서는 진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간에 대북 송금 아이템을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전국의 시선은 그리로 다 몰립니다. 여기에 수박들이 또 설치겠죠. 뭐 사법 리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새 조응천 하는 거 보세요. 마치 고사를 지내 고사를 진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검살로서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데 첫 번째 받침돌이 이화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화영 진술을 되살리려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화영 지사의 부인을 악마화 마녀 사냥으로 마녀로 낙인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안 속죠 사람들은.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이 찍들은 속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도 알아. 이상하다는 거 알지만 얘네들은 지금 정권 뺏기면 지도 죽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권을 뺏기면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는 점. 그래서 아생결단으로 몰고 간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후보가 누가 나오든 간에 그 후보에 아무리 흠이 많은 사람이든 간에 안 들어.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자 오세훈 같은 경우 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세훈은 무능의 대명사예요. 법조인들 중에 오세훈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사람 많아요. 자 윤석열 윤석열 마누라 줄리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 장모 최훈순의 그 각종 비리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뭐야 덮어놓고 찍은 거야 그냥. 민주당한테 줄 수 없다. 이런 거야. 이런 상황에서 협치를 한다고? 협치하겠다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런 놈들하고 협치가 되겠어요? 박용진인가 하는 그 새끼는 학교 다닐 때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더니 요새도 아직까지 그 버릇을 못 고쳤나 봐. 아직까지도 지가 학생운동하는 줄 알아. 지가 북부총리는 의장인 줄 알아. 또라이 같은 놈. 아이고 나잇값을 못하는 놈이지. 그 나이를 처먹도록 생전에 지가 지 손으로 돈을 벌어본 게 아니고 지가 일을 한 게 아니고 맨날 정치권을 기웃거리다 보니까 오로지 생각이 거기만 가 있는 거야.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야. 저런 놈들을 빨리 정치권에서 뭘 안 돼. 현장에서 유리되어 있는 자 여러분 송영길만 해도 그래요. 송영길 대표 젊을 때 뭐 했는 줄 아세요? 공장에 위장 취업해서 공장 생활을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어. 잘 어울린다. 그치? 그런 모습하고. 네. 그런데 박용진은 그런 거 했냐? 안 했어. 총학생 회장 하다가 민노당 가 있다가 민노당에서도 서울시 시장 후보 이런 걸 엄청 잘 나가는 거 하다가 그러다가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지금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밑바닥 생활 안 해봤어. 우리처럼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면접 보는 두근두근한 마음 쫄리는 마음 그런 거 겪어본 적이 없는 놈이야. 그러니 저런 저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원희룡이도 말이야. 솔직히. 원희룡이도 공장에 위장 취업해가지고 그걸 갖다 잡히고 막 그랬거든요.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접공이잖아요. 용접 1급 기능사.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그만큼 길게 이야기 아이고 속 터진다. 자 그냥 세 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요즘 갑자기 한동훈이 부쩍 설치고 있어요. 한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더니 최근 들어서 다시 말도 많아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있죠. 야 요새끼 요거 왜이라노? 야 와이라노? 와이라노? 야 와이라노? 야가 도대체 와이랄꼬. 와이라노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또 설치기 시작하는 한동훈. 이유가 뭘까? 이유는 원희룡! 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 특히 오늘 한동훈에 대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무슨 한동훈 그동안 기사가 안 나와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쵸? 그쵸? 한동안 자기가 주목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참 서운했던 모양이야. 갑자기 여러 가지 막막말을 쏟아내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포커스를 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김호준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답니다. 한동훈이 한 말 가운데 개떡 같은 소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호준 총수가 헛소리다. 한동훈이 헛소리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법적 대응을 한답니다. 헛소리했다고 그거 자신의 의견을 밝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견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런 애들은 뭐다? 이런 새끼가 파쇼예요. 파쇼. 얘가 파쇼야. 얘가 파쇼. 이런 놈이 파쇼야. 지는 옳은데 나한테 반대되는 말 하는 사람은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하고 반대되면 다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파쇼야 이게. 이런 새끼가 파쇼예요. 자 김호준 총수가 무엇 때문에 얘기를 했느냐면요. 한동훈이 특활비 영수증과 관련해 가지고 왜 여러분 저기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검찰의 특활비 영수증 보셨죠? 특활비 영수증에 남아있는 게 없어. 전부 다 백지야. 허어. 얘.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서 반발도 많이 읽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책사항이 나오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 아이고 일부러 우리가 지운 게 아니고요. 오래 놔두다 보니까 잉크가 날아간 거예요. 물론 영수증. 영수증. 전산 영수증 같은 경우에 이게 감광지죠. 일반 종이가 아니라 감광지. 감광지는 오래 놔두면 색깔이 흐려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2017년께 벌써부터 흐려졌다고 색깔이 날아갔다고 그러면 그 영수증이 아니게? 영수증 적어도 7, 8년은 갈걸요? 아무리 흐려져도 그렇게 그렇게 뿌려지진 않을 거예요. 여하튼 간에 바로 이 말. 백지 영수증이 준 거. 백지 영수증이 아니고 아이고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날아가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 그랬다? 김호준이? 아이고 헛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라고 했어.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한대. 이런 개새끼가 있어 이거. 이게 정상적인 놈이에요 이거? 이게 어떻게 법적 대응이 돼요? 이거 자기 의견도 말 못하나? 이 판사들이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판사들이 아무데나 소송 제기하는 이런 한동훈 이런 새끼를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승소 판결을 내려주니까 이 새끼 간땡이가 부어서 그런 거야. 판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하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길게 말할 거 없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여러분. 거래일시, 판매금액, 부가가짓세, 봉사료, 합계 다 나오는데 뭐만 없다? 시간하고 상호만 날라가버렸네? 이렇게 날라갈 수도 있나요? 이게 오래 보관해서 잉크가 날라간 겁니까? 야 자연의 힘은 참 오묘한가 봅니다. 다 빼고 이것만 싹 선택적으로 날라가네? 이게 이걸 보고 헛소리라고 했다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에이 개새끼야. 네가 인간이냐 이 새끼야. 아이고 아이고 진짜 어디서 불러먹던 아이고 사기꾼 새끼 아우 씨 아 진짜 나락골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아우 씨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진짜 열받는다 진짜 자 한동훈이 이렇게 되게 나댔습니다. 자 이것뿐은 아니죠 박범계 장관하고 아주 대놓고 정명 충돌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한동훈이 비시시아 웃었어. 비웃은 거죠. 그러니까 뭐 박범계 장관이 기분이 상하니까 왜 웃고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어휴 제 표정까지 관리하셔야 되나요? 라고 시비를 겁니다. 야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 아니야 이거? 진짜 싸가지 없죠? 비웃었잖아. 그죠? 비웃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제 표정까지 관리해야 되나요? 그래 이 새끼야 장관이면 장관이 국회에서 모든 국민 앞에 나와 있으면 표정까지 관리해야지 그래 장관이지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얘가 이렇게 나대는 것도요 판사들 때문이에요 판사들이 한동훈이가 설치할 수 있게끔 마구 한동훈 하자는 하는 대로 소송 내는 대로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나쁜 놈들이야 아휴 진짜 자 심지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말이 길다 라고 했어요 당연히 민영배 의원이 되받아쳤겠죠 니나 짧게 해라 사실 말 갖고 장난질 많이 치는 건 한동훈이잖아요 그리고 감히 장관이 야당 대표한테 말이 길다 말다 이런 식으로 역대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두환 박정희 때도 이런 짓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야 일개 장관 따위가 이런 짓을 한다고 미친 거죠 이거 싸가지 없는 거지 아예 대놓고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미친 듯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이게 현재 한동훈의 행태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데 원래 좀 나대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댑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갈 만한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뭔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원희룡과 한동훈이 현재 뭐다? 대결구도다 한동훈하고 원희룡이 여야 대결의 전면에 섰다 자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 본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원희룡이 원톱 체제이던 한동훈한테 도전장을 던진 것 같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어쨌거나 뭐 그게 어찌 됐거나 확실한 거는 한동훈하고 원희룡이 현재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졌어요 특히 최근에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원희룡이 급 부상을 하면서 한동훈이 오 한물 갔어 야 이제 세자책봉은 원희룡한테 가나 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겠지 불편했었고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했겠죠 그런 것이 이런 싸가지 없는 발언이 또다시 쏟아지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데 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싸가지 없어도 뜨기만 뜨면 그럼 되나요 싸가지 없어도 뜨면 널리 알려지기만 하면 그거 괜찮나요 자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정치인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 그래 니 똑똑한데 아 너 싸가지 없는 좀 싫어 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얼마나 효과일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 찍들이 그냥 아 묻지마 이 찍이잖아요 그죠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금 솔직히 나라 팔아먹고 있는데도 윤석열 찍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떤 짓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짓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한동원도 그렇고 원희룡도 그렇고 싸가지 없지만 널리 알려지는 지 얼굴이 좀 더 언론에 많이 회자당화 되는 그런 방향을 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쪽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싸가지 없는 걸로 그래서 인기 얻은 걸로 대통령 뽑으려면 진중권이나 서민이 했겠지 또는 강용석이 했겠지 안 되잖아 모르겠어요 뭐 뭐 윤석열 같은 애도 되는데 뭐 진짜 아휴 자 꾸기님 둘 다 자숙해서 초장을 발라야 합니다 내려와라님 이놈 둘은 소패 같지 않나요 돈풀이TV님 싸가지 교륙이 누가 누가 잘하나 하셨습니다 자 바람살무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자 이구님 오셨고요 흑속에서 그린님 오셨습니다 올 가을엔 안 대가리 벗겨지겠네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윤희님 둘 다 수준이 이하인데 쩝쩝쩝쩝 그러게 말입니다 자 아 오밤중이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저 방송 시작한지 이제 한 시간 반 정도가 됐네요 에 오늘도 보니까 2500여 분 정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참 오늘 오래간만에 또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힘이 납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요 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